공주 유구색동정원 공주 유구색동정원 이 영상은 2023년 축제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가꾼 예쁜 정원이긴 한데요. 탐방객들이 너무 많아서 꽃을 감상하기 쉽지 않았어요. 물론 촬영도 어려웠죠. 다양한 수국이 흐드러지게 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축제 기간에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진찍기도 어렵고 여러가지로 불편하더라구요. 포토존에도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해요. 그래도 한번쯤은 가볼만한 수국정원입니다. 이런 습지도 있구요. 수국이 아닌 다른 꽃들도 심겨져 있습니다. 수국이 아닌가? 6월에는 파스텔톤이 색감 속에 빠져보는 것도 좋아요. 마음도 수국처럼 물들 테니까요. 단 눈으로만 감상하시면서요.